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25일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경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 2발을 발사했으며 비행거리는 약 430km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현재 발사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미한 당국이 분석 중에 있으며 한국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지난 5월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8일 만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데이비드 노퀘스트 부장관 지명자가 주한 주일미군 철수의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의 동맹 분열을 시도해온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환영할 일이라는 지적인데요. 첫 소식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노퀘스트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는 24일 상원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주한 주일미군 철수는 전략적 측면에서 미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덴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은 최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기 전 알래스카에 들린 존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했다면서 동맹국들과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거론하며 만약 합의하지 못하고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을 철수해야 할 경우 전략적으로 미국에 어떤 의미가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노퀘스트 지명자는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수십 년간 미국의 동맹 분열을 시도해온 러시아와 중국, 북한에게 주한 주일미군 철수는 훌륭한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며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의원도 강력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퀘스트 지명자는 또 서면 답변에서 계속되는 테러리즘 위협과 이란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의 도발 행위에서 강대 국가의 경쟁의 회기에 이르기까지 지금은 도전적인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와 미래의 갈등 양상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육공 해상뿐 아니라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준비 태세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종은입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북한 돈세탁을 도운 혐의로 중국 기업과 개인을 최근 재판에 넘기면서 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다루고 있는 사건이 모두 8건으로 늘었습니다. 관련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둥홍샹과 이 회사의 마샤오 대표 등 고위 간부 4명에 대한 미 사법당국의 조치는 미국 정부가 취한 세 번째 북한 관련 형사기소 사건입니다. 이들의 제재 위반 행위는 주로 북한과 중국 사이에 이루어졌지만 미국 달러가 거래됐다는 이유로 미 연방수사국, FBI 차원의 수사가 이루어졌고 미 주자지 연방검찰이 대배심해 이들을 넘긴 겁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이들이 미 법정에 선다면 각각 최고 45년의 실현과 175만 달러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싱가포르 국적자 탄위병을 북한 정부 측에 현금 전달 등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형사기소한 뒤 같은 해 10월 탄위병의 얼굴이 담긴 FBI 수배 전단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미국 소니 영화사와 방글라데시 금융기관 등 해킹 사건에 연루됐던 북한의 거 박진혁이 기소됐습니다. 미국 검찰은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해 민사 몰수 소송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 재무부와 국무부가 제재 대상을 지정하고 유엔 안불이 협조로 이들의 해외여행을 막는 수준이었지만 최근 들어선 법무부가 전면에서 제재 이행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최근 매각 결정이 내려진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어에 대한 몰수 소송은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미 법원에 계류 중인 자산몰수 소송은 5건, 형사사건 3건을 합치면 모두 8건이며 이런 사법부 차원의 대북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금융 분야를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미 법원은 중국은행 3곳에 대배심 자료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대배심의 판단에 따라 대북 제재와 관련한 사법부 차원의 조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BOE 뉴스 함재하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접촉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조윤재 미국 주재 한국대사가 밝혔습니다. 조윤재 대사는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이 아직 북한 측에서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에 대한 답을 여전히 기다리는 상태인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조 대사는 또 미국 정부가 지난 19일 미국 주재 외교단을 대상으로 호르무즈 해업 안전을 위한 연합체 구상을 설명하며 동참을 촉구했다며 한국 정부도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고려항공이 평양과 마카오 간 직항 노선 운항을 제기합니다. 북한이 평양과 중국 도시 간 항로를 계속 늘리고 있는데 이런 중국인들의 관광이 대북 제재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민항국이 북한 고려항공이 신청한 평양과 마카오 간 직항 노선 운항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항공의 평양-마카오 노선은 다음 달 2일부터 주 2회 운항됩니다. 북한의 고려항공은 지난 1996년부터 2004년까지 평양과 마카오 노선을 운영해 왔지만 수요가 많지 않아 폐쇄됐습니다. 평양-마카오 노선이 15년 만에 재개되면서 북한과 중국을 잇는 고려항공 노선은 모두 5개로 늘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고려항공은 주 2회 운항하는 평양-다량간의 노선을 재개했습니다. 베이징과 선양노선이 각각 주 5회와 3회, 상하이 노선이 주 2회 운항하는 데 이은 노선 확대입니다. 고려항공이 관광 도시인 마카오 노선을 다시 개설함에 따라 북한을 찾는 관광객이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중국 관양 글로벌 타임스는 23일 북한 주요 관광지에 중국인 관광객이 많다며 지난해 북한 방문 중국인 관광객이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90% 이상인 20만여 명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그러나 관광이 제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돈출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북한 교역에 대한 대북 제재는 관광과 비교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고려항공의 운항 승인이 대북경제 제재 위반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연료급유 등의 항공기 지원은 제재 대상이지만 운항 자체가 제재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 내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가 열악해 관광객 위치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VOE 뉴스 김연교입니다. 한국인 선원 2명이 탄 러시아 선박이 일주일 전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북한 측 동해상으로 넘어가 북한 당국에 단속됐으며 북한 측은 한국 측에 한국인 송환 요청에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국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은 홍계잡이 어선으로 러시아 국적 선원 15명과 어업 지도와 감독 간 자격으로 승선한 50대, 또 60대 한국국적 선원 2명 등 총 1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공식 확인하며 현재 한국 국민의 신변은 안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대북협의 채널과 러시아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인하고 긍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수산청은 해당 선박은 한국 속초항을 출발해 항해하던 중 북한 군함에 불법 납포된 뒤 원산항으로 이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중증 급성 영양실조 발생률이 3.5%에 달해 세계 평균의 24배에 해당한다고 제미 한인의사협회가 하버드 의대 자료를 토대로 집계해 밝혔습니다. 제미 한인의사협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서 중증 급성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5세 미만 아동은 약 6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5만 5천여 명은 UN국제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보낸 의료지원품을 받았지만 5천여 명은 그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미 한인의사협회 측은 또 북한 아동 8만 3,565명이 비타민 A 결핍 증세에 시달리고 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대북 제재로 인해 의료지원이 제때 전달되지 못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